네 발자입니다. 바이빗이죠. 1인당 약 2.5만원 정도 되고요. 추첨인원이 3,750명입니다. 당첨 확률은 가끔 되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제로코인 에어드랍 이벤트죠. 1억 9천 4백만개인데 이게 개당 한 0.6원 정도 됩니다. 1인당 4만 6천 4백개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의 가치로 2.5만원 정도 되고 이 이벤트죠. 에어드랍 헌트 쪽에 나와 있고요. 방법은 정과 동일하고요. 5월 29일 19시부터 한국시간 19시부터 시작된 거고 바이빗 공식 트위터 X를 팔로워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제로랜드 XYZ 팔로워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여기 누르면 포스트가 링크되는데 그거를 인용 리트윗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테더를 백테더를 입고하면 됩니다. 영상 찍으면서 입고를 했더니 백테더 입고된 거 확인됐고요. 옆에 컴플리트가 뜨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로코인을 백테더 가치를 거래하면 됩니다. 100이 찍혔죠. 51테더 사고 51테더 팔았더니 102테더 찍힌 거고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옵션인데 안 해도 되는 듯 보여집니다. 50달러 자산을 빌리거나 공급을 해야 된다. 그런 내용인데 선택이니까 안 해도 되고 한 3,800억 원을 추첨을 해서 4만6,400의 제로코인을 나눠줄 거고 기타 주의사항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. 입고는 외부 입고만 되고 내부 입체는 안 되고 이벤트 종료일까지는 아직 한 20일 남았으니까 일단 이벤트 등록해놓고 그 사이에 입고가 되면 되니까 참고로 바이빗 런치풀 이벤트 있죠. 파람 이벤트 파람코인인데 이것만 했습니다. USDT 2,000테더 하는 거 40%죠.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겠죠. 랭크는 여기 제목 아래 도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혹시 뭐 신규 이벤트나 이런 거는 바이빗은 거의 안 나오고요. 수수료 쿠폰이나 가끔 이런 이벤트나 챙기는 걸로 대체해야겠죠. 런치풀 가끔 좋은 게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ENA 코인 이후로는 다 그닥이었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